오늘 말씀은 3회의 상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회의 상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클을 덮어쓰고 신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히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히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일어난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에 쓰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사건을 진중해서 나온 사람이 와서 모든 자에게 알게 함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애통하며 엘리가 죽음을 당하고 그의 며느리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와 그 집 그 후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홈리와 비누하스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고 그것에 경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었어요 여호와는 너희가 아무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는 보이는 눈으로 보는 여호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화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오셨는가를 생각을 하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에도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그 땅에 번성할 때에 죄악으로 관영하고 번창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에 죄에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또한 제시하신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의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역시 죄악 가운데 있는 곳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같이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급을 할 때에도 죄악 가운데서 종로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그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는 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그거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외에는 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여호와 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가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이냐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항상 사람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하고 자기의 서원을 주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통화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이 그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를 통화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약에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귀로만 짓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시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귀로만 짓던 하나님 그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냐 하는 하나님입니다 늘 말씀해 오셨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사들이 그 선지자들이 말해온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을 택하셔서 사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우신 터 위에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터여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요 그 구원은 바로 십자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것은 늘 이스라엘에게 말로만 하였고 그 구원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는 현연하셨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게시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여호와 바로 너에게 구원을 말한 그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처음부터 말해온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이 땅의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또한 세상에 말하는 자다 이 말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게시로 나오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구원을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하라 이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에게 나와서 불을 지져야 한다고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바로 그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진 분이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날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구원은 그분 자체 그분 스스로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분 스스로가 구원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보이는 우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나도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와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여호화라고 섬겼습니까 아니면 성막과 언약계를 섬겼습니까 그들이 만든 눈에 보이는 성막은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짓게 한 것이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언약계를 두게 하신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갈 수 없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제사장은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만들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갖고 그들의 몸에 할래라는 표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들이 언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멀어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정이 되어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여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하나님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보이는 우상이 아닌 말씀으로 늘 그들에게 말하여 오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기록하게 한 것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게 한 것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과 그 명령과 귀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판을 갖고 있고 십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왜 그들에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기 때문인가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장 11절과 13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먼저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구원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쳐 그곳에 물을 담으려고 했던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명령과 귀를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한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하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그 개시에 대한 것 20절 말씀은 자연 개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개시 보여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특별 개시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해왔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그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로마에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 22절로부터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감사지도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교회 안에 우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계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상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더 이상 그 죄에 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을 더 이상 죄의 종로를 쓰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로 내가 죄와 모든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만웰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봉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심은 바로 14절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스스로 사는 생명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만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것이 내게 은혜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나타냈기 때문에 구원을 말해오셨고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해오셨는데 그것이 드디어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이제 그 율법 그 성막 그 언약계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와 그 두 아들 또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언약계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블레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사모엘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하였어요 그 엘리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자 놀라서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고는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애통을 할까요 그 애통이 회계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심판을 받고 애통하는 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애통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계하고 주님 앞에 회계하는 애통한 심령으로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스라엘 예수를 추구원합니다 이가보시라는 뜻은 no holy no glory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즉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우리가 되었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언약계였어요 여화가 아니었어요 언약계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난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것 같고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블레셋에게 그 언약계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바로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실 때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자체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 부활사건이요 또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을 나타낸 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영광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야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찬성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모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이 한마디가 결국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언약계를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 혹여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그와 같은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해 오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눈에 현연하시고 게시로 오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게시로교의 일곱 교역의 한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곧 믿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렇다라고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막연히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경청해야 해요 샤마 경청해서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어지시고 나는 그의 교회 그의 몸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자여 늘 말씀해 오신 여호와이심을 그 말씀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심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회의에 그것을 우리 귀로 듣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누리는 것 이것뿐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신 사건이기에 오직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건진받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을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여야 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경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 말씀만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부터 폐부 깊숙한 곳까지 주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